아니 근데 이 녀석은 이 무술 연습 안 하고 지금 어디가 있는 게야? 배달아! 홍배달! 홍배달! 추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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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아 이 무술 연습을 바라고 했어 안 했어 이 녀석아? 어? 최사범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이 녀석아? 놀지 말고 이 무술 연습을 바라고 했지 않느냐? 대체 왜 그러는 게? 당신의 도장을 깨로 왔어. 왜 자꾸 엇나가는 게야? 당신.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? 당신의 도장을 깨로 왔어. 놀지 말고 이 무술 연습하거라 그냥 몇 번을 얘기해 대답해 봐 왜 그러는게 녀석이 꼴도보기 싫다 저쪽 가서 이 무술 연습이나 하거라 최사범 당신의 도장을 깨로 왔어 당신은 누구요? 내 소개를 할 차례인가 나는 4대 문팔을 깨기 위해 나홀로 산속으로 올라와 10년간 나만의 무검을 연마하고 다시 산속을 내려와 3대 문팔 식은 다음에 식은 다음에 야 뜨거우면 식은 다음에 하면 되잖아 고집이 있네 왜 이러는거야 진짜 그렇지? 얌전 짓을 하고 내가 주인공이야 왜 이러고 긴 말할 거 없이 이 실력이나 한번 봅시다 해 추웠어 자 그럼 продguy 된다 어이제 어이제 어디시 얘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 걱정하는 거야? 손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고 하気 bist dai 어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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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깐 식은 다음에 하라고 얌전히 좀 있어 너 어 cutting 내 제자 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얘가 자꾸 이걸 비키시 shady 평생 줬어 배달아 이제 이 사부가 상대함. 오이지. 괜찮다 이 녀석. 콜록 콜록 오이지. 이거 놓거라. 오이지. 이 녀석이 이 사부를 무시하는 게야. 이 녀석이. 불어나거라. 왜 못 일어나는 게야. 아니 대체 왜 쓰러져 있는 게야. 니가 때려서 그런 거잖아. 야 니가 목을 이거 사이코 드라마야 뭐야 이게. 아니 지가 목을 때려놓고 왜 쓰러져 있는 게야. 지가 목을 때려놓고 아니 왜 목을 왜 잡고 있는 게야. 아 이런 뭐 남의 신발 밟아놓고 아니 신발이 왜 이렇게 더러운 게야. 지가 라면 끓여놓고 아니 어디서 라면 냄새가 나는 게야. 아 이거랑 뭐가 나느냐고. 아 닥치 싫어. 뭘 닥치 아무 얘기도 했는데 지금 내 소외도 안 하고 지금. 이 딱보하니 이거 뭐 실력도 변변치 않아 보이는데 내 제자와 싸워서 이기면 그때 내가 상대해 주겠네. 제자와 작별 인사나 하시오. 배달아 이 장풍으로 상대하거라. 오이지. 장풍이래. 장풍. 아 잠깐만. 아 나 나 진짜 연기가 아니라 진짜 야 잠깐만 야 야 너 잠깐 이리 와봐 야 야 원래 장풍은 뭐 바람이나 이런 걸로 때리는 거 아니야. 야 야 야 이거 이건 장풍이 아니라 장파열이잖아. 나 너무 아파 진짜 야 너 장풍 쓰지 마 너 어. 심장풍. 그럼 죽어 내가. 그럼 내가 죽는다고 인마. 아니 무대에서 죽는 게 너 땀을 왜 이렇게 흘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놓고 땀을 왜 이렇게 흘려. 너는 머리를 묶어 이거 그만하고 머리를 묶으라고 다 니 머리만 보지 얌전히 재밌으라고 아니 애는 아니 뭐 뭐 뭐만 해도 웃기네 진짜 얌전히 재밌어. 제사범 제대로 좀 부탁드리겠소 좋소. 장난은 여기까지다. 나의 무궁으로. 너희들을 얼려주마. 아 아 빙백 신장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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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